아 포트가 요투가 요투가 정박에 있네요 예 잘되어 있습니다 운동기구도 있고 벤치도 아주 많고 그러는 상황이네요 요렇게 지금 벤치도 1 2 3 그 다음에 이렇게 쉼터 그늘막 쉼터도 있구요 휴게소 같은 데는 다 코로나나 차단 했는데 이쪽 거제시에 이렇게 내포 내도섬 주위에는 선착장에는 뭐 그런게 없이 잘 되어 있네요 여기 큰 요트도 하나 있네요 요트 예 현재 시각은 21년 4월 21일 밤 9시에서 10시 되어가는 시점에 거제시 경남 거제시 내도섬 선착장 예 주변에 공원의 모습입니다 의외로 바닷물이 맑아요 예 예 작은 공연장도 이렇게 있구요 정말 지금 기온은 다 사람이 생활하기 좋은 그런 온도 내요 한 2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8도 에서 2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용하죠 들리지도 않고 아주 정말 날짜를 잘 잡았어요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차박 예 예 할만한 장소 예 여기 예 예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여쪽에도 있고 저쪽 들어오는 입구 쪽에도 있어요 여기 저기 보시면 지금 차들이 많이 있죠 평일날 인데도 불구하고 차박 차로 이 늦은 시간에 지금 평일날에 오신 분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저희 스타트랙 우주소는 지금 저 하늘 위에 저기 달 속에 지금 주차하고 있는데 여차하면 이렇게 쭉 땅으로 떨어질 겁니다 내려오는데 뭐 10분이면 내려오니깐요 예 예 예 예 여기 보니까 설명서가 되어있네요 예 구조라항 이라고 되어있네요 구조라항 친수공간이네요 여기가 구조라항 친수공간 예 예 구조라항의 친수공간 네 감사합니다